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프닝 벨이 울릴 때까지는 약 25분쯤 남았습니다. 그 말은 저도 25분 후에 퇴근한다는 뜻이고요. 장호석 본부장님도 나오셨다가 한 25분 지나면 퇴근한다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열리네요. 네, 오늘 열립니다. 오랜만에 열립니다. 감이 떨어져서요. 한 동안 안 했더니. 오늘 열리는데 오늘 제가 맵을 빼니까 뭔가 허전해갖고 제가 맵을 올해 상승했던 걸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봤더니 제가 올해니까 한 달 반 지났죠. 봤더니 테슬라가 한 15%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이렇게 보니까 의외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또 약 20% 올라갔는데 페이스북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별로 약간 이상하죠. 그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못 갔던 에너지 금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빅퍼브도 올라갔지만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이 올라갔던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행보디아라고 했던 엔비디아가 올해에서 1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인 반도체의 강세 그다음에 에너지의 강세 금융의 강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것이 보게 되면 필수 소비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콜라를 두 병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PNG도 보시게 되면 경계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치약을 두 개를 쓴다든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특징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여간 지금 빨간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올라가거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블랙락하고 벵가드의 주식 변동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트가 또 어디냐고 물어보셔서요. 이 사이트는 wellwisdom.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걸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 이걸 찍고 들어가시면 딱 열려요. 이 사이트가 열리면 여기 왼쪽 상단에다 여러분들이 버크샤스웨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락이라든지 벵가드를 치시면 되겠죠. 벵가드를 한글로 치시면 안 되고요. 벵가드를 영문으로 치시면 딱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이 폼 13F가 사실은 이제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 올려야 되는데 지금 35일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버크샤스웨이 워너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샤스웨이가 아마 거의 날짜가 넘어갈 때 올려가지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아직 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잠깐 살짝 지나가서 얘기했지만 국민연공단도 역시 지금 조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왜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한번 다음 페이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버크샤스웨이의 미스터리 주식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난 11월 달였나요. 작년 겨울에 오픈할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다. 그걸 이제 보통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래량 없는 작은 주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 종목을 일단은 미스터리 종목으로 지정해서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월과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디즈니다 페이팔이다 구글이다 홈디포다 엑소모빌이다 셰브론 같은 걸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죠. 뭔지는. 이것도 재밌겠네. 제가 이제 이걸 오늘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내부에 막 지금 내기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나는 뭘 것 같다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종목만 빠져 있습니까? 한 종목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 그런데. 그러면 대충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얼마치 샀다는 것까지는 역산이 될 텐데. 나옵니다. 그 종목을. 50억에서 100억 달러. 그 사이 샀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뭔지 모르는데. 뭔지 알 수 없죠. 일단은 미스트리 주식이 이제 원래 2015년대에 한 가지를 숨겼는데 그게 바로 필리스 66이었어요. 에너지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야 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살짝 많은 분들이 T자로 시작하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지금. 테슬라. 테슬라를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까지 사면 워렌버핏 형님은 아닙니다. 저는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실적이 물론 이제 6분이 연속. 훌륭한 회사일 수 있는데. 워렌버핏님이 사시는 거하고 또. 맞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투자를 고민하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뜨겁게 떠오르는 주식이 디즈니 아니면 엑스모빌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죠.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마 하루가 지나면 내일 나올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 아니면 엑스모빌. 내일 나온다고요? 네. 내일 바로 나옵니다. 아마 오늘은 새벽에 나올 것 같아요. 오픈돼서. 왜냐하면 이제 날짜가 지나갔거든요. 미국이. 2월 15일까지가 제한이기 때문에. 아마 2월 15일 거의 자정에 올렸을 거예요. 올려면 이제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거쳐서 딱 코메사 시켜서 나오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재밌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스터리 주식이 뭔지에 대해 상당히 좀 설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아니면 엑스모빌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디즈니라고 그러면 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엑스모빌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금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눌려있다가 올라간 종목이 있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다가 조금 나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엑스모빌이 가까운데. 디즈니는 많이 올랐어요. 디즈니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엑스모빌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엑스모빌을 비밀이야 이렇게 해서 샀다고요? 그건 좀 그런데. 그런데 이 규정상 이 종목을 오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작. 그래서 급등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뭔지는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의 종목이 나와서 또 실망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뭔가 하나 나오겠죠. 다만 이 규정상 이번에도 공개 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하면 또 제가 이걸 봐지는 못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아까 이 사이트. 이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트에 가셔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공단도 보셨다고 했는데. 내셔널 펜션 펀드가 아니고 내셔널 펜션 서비스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보시면 이제 주소가 쫙 나옵니다. 영물로 전주에 있는 회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연금공단이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여기서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게임스톱이었던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거 뭐 주식인데 똑같은 주식인데. 그렇다고 하면 버핏의 어떤 그런 모든 존경심과 그런 것들이. 옛날에 아주 바닥 기른 게임스톱을.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사는. 그런데 기본 원칙은 바닥을 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에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만.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 중 하나니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버크시어에서의 비밀 주식이 뭔지를 하는 걸로. 숙제는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제가 답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널의 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신을 많이 맞아갖고요. 지금 점점점점 확진자가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산같이 올라갔던 게 정점을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 쪽 다 전 지역이 아주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 10월 수준인데 딱 보게 되면 확진자가 거의 절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효용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도 약간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락다운도 일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만약에 조금 빨라진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미 6월이면 올 여름이면 집단명이 나올 수 있다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워낙 빨리 맞고 있다고 해서요. 여름이면 2억 명이 맞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전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이틴 항공이 오늘 새로운 기상을 내버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처라고 하는 회사의 수직 이착륙기 딱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택시죠. 항공 택시. 그런데 이걸 10억 달러 구매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비행기를 안고 이거 타겠다는 게 아니고 탄소화를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이 비행기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지역에서 허브 공항까지만 승객을 이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일단은 2024년에 출시해야죠.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면 딱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공해가 안 나오는 그런 항공기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50% 감소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속 240km로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5km를 비행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나이틴 항공이 작년도에 약 7조 원 정도의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나이틴 항공이 이런 쪽으로 변화를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간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로 지금 돈을 벌겠습니까? 돈을 못 벌겠지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의 서비스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의외로 길이 밀려서 비행기를 못 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공항 갈 때? 그래서 일단 이런 걸로 좀 태워가면 비행기에 일단은 넣는 분도 없고 순차 서비스로 본다고 하는데 서비스 반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공해를 방지하는 반. 전기예요? 그렇죠. 저게 헬기라고 해야 되나요? 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론? 택시? 이렇게 해야 되죠. 드론. 그래서 이게 공해가 없는 걸로 유명해서요. 이건 이제 띄우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 아처라는 회사하고 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투자를 맺어서 이게 상장 전이거든요 아직까지. 하는 것도 아니냐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뭔가 있겠구나 하시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억 달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그냥 공간 가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아직까지는 뉴스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런티어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2센트 플러스였는데 8센트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매출은 지금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원래 3억 달러를 봤는데 3억 2천만 달러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닝 가이던스 좋게 나와서요. 2021년 1분기 매출도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EPS가 언나가는 바람에 일단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 4, 5%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펠런티어를 내가 좀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EPS는 충분히 언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초기 기업들은 매출이 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지 잠깐 EPS가 못 나온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이것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펠런티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여기 저희 반지회장에 나왔던 미래를 보는 거울 이름이 펠런티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뭔가 베이웨사인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잘 나가니까요.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30몇인가요?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그 정도 랭크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크실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라도 반전한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도 빠르게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요. 어펜던가 시반종목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에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조에티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완동물의 의약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지금 고양이 약인데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고양이나 강아지도 코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약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86센터였는데 91센터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예상적 상해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망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대부분의 반려견 관련한 회사들이 주가가 좋거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강아지 신경 쓰고 강아지 옷 사주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얘기하실 때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빠르게 얘기하면요. 약간의 그래서 조에티스다. 조에티스. 발음하시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에티스라는 큰 기업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반려견 쪽은요. 정말 매출이 다 좋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안 입어도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게 좀 미국 쪽이 강하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드부시의 대나이브스가 마이크로스포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최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가 300달러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마이크로스포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최상의 불깨스라고 그러면 3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가요. AWS 아마존 거죠. 아마존의 28%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좋은 점을 주면서 좀 사보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MS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가져갈 종목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게 이제 우리 소비자로 치면 가상의 하드웨어 공간 이 정도일 텐데 그렇죠. 저것도 둘 중에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열이 꽤 있나봐요. 그런데 다만 개인 분들은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용이다 보니까 관계는 없죠. 저희는 쓰거든요. 법인에서 AWS를 아마존의 USB를 쓰고 있는데 내가 쓴 만큼 과금이 되는 거라서 쓰고 있는데 아마 개인 분들은 인지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좋길래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는지 이것도 이제 알아야 알아야 좋은데 알아야 이제 투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애저까지는 모르겠지만 AWS는 기업 법인 조그만 법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편하게 쓸 수 있고 빨리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뭔가 달아줬을 거예요. 과금도 편하고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쓴만큼 비용을 내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아주 돈을 못 버는 법인들은 유용한 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나중에 한번 플라우드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애저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지금 MS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를 끼워주나? 저기는? 오피스요? 윈도우나 오피스나 뭐 이런 거 어차피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MS 오피스를 사서 쓰더라도 집에는 또 새거 정품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MS 오피스를요? 네. 그렇죠. MS 오피스를 정품 요즘엔 다 다운받아 쓰지 않습니까? 구독으로? 개인은 그렇게 쓰나 회사에서는 회사 자리에서 쓰는 게 있으면 재택근무 시키면 저기서 또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들 꽤 그런 매출 들었다 하더군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오늘 기사가 없어갖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CNBC 상에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몇 가지는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재미난 기사가 나왔고요. 딱 보시면 팰런티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업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심볼은 MSTR입니다. 이게 지금 회사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비트코인에 지르는 회사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5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 기업이 이제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데 비트코인 투자한 걸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좀 간접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글쎄요. 그런데 실적이 오늘 안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거 뭐 사봤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주가도 시간에서 5%가 올라간다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지하고요. AB인베브. 그러니까 AB인베브는 버드와이저. 술 안 드시죠? 참 우리 이 프로님도. 그래도 저 맥주 회사는 알죠. 버드와이저 아시죠. 그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지는 코로나 맥주. 몰데르 맥주를 만든 회사인데 얘네 두 명이서 지금 무슨 소송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소송이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AB인베브가 올라간다니까 뭔가 육족이 유리한 게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맥주 회사도 보게 되면 병의 모양이나 디자인 갖고도 소송이 많이 붙거든요. 그건 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웨트 에어라인이 보게 되면 이건 뭐 실적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코로나19에 대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은 조금씩 수요가 사나간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2.2%가 올라가는데 이건 뭐 실적도 아니고 이런 기사는 이런 기사 때문에 올라갈까요? 아무 숫자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적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마 제가 제 기억에도 지금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막 뭔가 나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항공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항공에 대한 수요를 보시기 전에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태울 때 백신을 맞았는지를 파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항공사가 백신이 필요 없는지 있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공 의자에 앉을 때 한 칸 뛰고 앉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공료가 올라갈 건데 그럴 경우에 그게 어떻게 항공사가 끌어안을 건지 아니면 승객한테 약간의 부담을 시킬 건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항공사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나아진다는 것 갖고는 좀 주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경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하고 싶으시면 Z라고 하는 ETF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ETF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 열면 손님이 오는 게 아니고 문 열었을 때 뭔가 달라진 모습 더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항공사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탈 때 검사하고 또 내릴 때 검사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적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CBSS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CBSS가 약국 체인점인데 약국 체인점이 1등 기업이 이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2등 기업이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거든요.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데 장사 딕이 안 되거든요. 장사 딕이 안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살아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신도 팔고 저기 뭐죠? 테스트 기도 팔고 하면서 관련 용품이 팔리다 보니까 퇴복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의외의 기업들이 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지금 약국 체인전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약국 체인점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버니스 앤더스가 다시 예결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 대한 귀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과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약국 체인점까지는 상관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이게 애플이 자꾸 이렇게 좀 뭔가 흘려갖고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리산과 또 얘기하다가 리산하고 얘기하다가 이것도 그냥 없던 걸로 돼 있다 끄지불지대고 양쪽에서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건 자열중인데 현대차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혹시 이게 끝났나요 얘기가? 끝났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건가요? 똑같이 리산하고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중단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접근했다가 자꾸 결렬이 되는지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애플은 가만히 있는데 관련 회사가 좋은 소식이니까 막 흘린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 흘린지 모르겠지만 니산도 이번에 걸려갖고 어쨌거나 지금 불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애플카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이제 AS 나면 고쳐줘야 될 거 있으면 이거는 리퍼 차로 교체해줘야 된다 이 조건을 자꾸 강요하다가 자동차 회사들하고 자꾸 못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보디아라고 별명 지었던 엔비디아 급등디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이거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게 영국 쪽의 ARM 회사에 대해서 일단 M&A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M&A 하려고 그러면 실제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 독점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건데 지금 드디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뭔가 M&A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1.2%가 올라가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한 번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600달러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걱정 없이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큰 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딱 보십시오 야후에 딱 보시면 딱 대문자만하게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달러를 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초로 최초로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카드가 또 거래를 허용하고 비자도 허용하고 이미 페이파를 작년 10월에 허용했고 또 저기 테슬라가 구매했고 또 관련 기업도 한 20개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려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공식적이 올라가는 거고 뭐 가치가 있든 없든 기업들이 사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 사고 싶어요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계좌 투명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 프레미엄에서 좀 더 프레미엄이 붙고 한국은 그렇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그때 좀 프레미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싫어요 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거래소 여러 개 있잖아요 좀 근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당연히 그렇게 있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LP가 정확한 가격으로 해주는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MST를 한번 사볼까 고민 중인데 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자 장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이 살짝 올라가서 시작하는 거는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백신이 많이 맞고 있고 확진자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실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500은 지금 0.3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가 0.45% 그 다음 나스닥이 0.38%로 거의 비슷비슷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는 60.02를 찍어서 60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는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그쪽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한파가 와서 날리가 났다는 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유소도 멈추고 하다 보니까 기름가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이유는 뭐 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장 출발 네 그래도 1%밖에 못 가네요 지금 604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도 ARM에 대한 인수가 결정이 되면 더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펠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펠란티아가 너무 엇나가 EPS가 너무 크게 엇나가는 바람에 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PS가 엇나갔지만 매출과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좀 매수하는 쪽을 봐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BSS 한번 보겠습니다 약국 체인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잘 나와도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등주 한번 애플 주가를 보겠습니다 애플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지금은 어쨌거나 종목마다 특별히 어떤 큰 기사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강부압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테슬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슬라도 네 테슬라는 뭐 아 나오네요 0.06% 뭐 그냥 강부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신규 종목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나노디멘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주식을 조금 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이 3D 프린팅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게 왜 빠지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 주식을 추가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뭔가 더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주가가 빠지거든요 유상 증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단 스펙이면 스펙 ETF로 대응하시고 IPO 종목이면 IPO ETF로 대응하셔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빠져버리면 저거 뭐 부위 좀 줄었다가 이게 또 이스라엘 기업이거든요 이스라엘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게 이스라엘 자체의 원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주가 올라가면 바꿔서 또 지급하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아주 유념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은 뭐 특별히 그냥 시장 흐름이 그냥 강보합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조금 중기로 보시면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느낌 어떠세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느낌이요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도 법을 갖지 않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보기에 과열도 아니고요 대부분 다 PY는 그래도 인덱스도 좀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세상 어떤 자산이 지금 사상 최고치 아니냐 그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한 한 달 전만 해도 막 엄청나게 끓어오르는 듯한 제가 여러 가지 막 PR도 보이도 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 그대로 좀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장 분위기 좋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도 비슷한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손해보는 분도 계시고요 내 거는 올라가지 않는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래 보게 되면 아까 페이스북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로 시장 가는데 나는 좀 소외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각각 다른데 전반적으로 재미는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못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테슬라가 지금 뭐 11조 원이니까 못 가니까 상당히 좀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물렸다고 보시어야 되겠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이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모자님과 함께했습니다 11시 36분이네요 곧 들어가서 또 장부모자님도 주무셔야죠 네 그래야죠 좀 이따 나와야겠죠 어 좀 이따 왜요? 네? 좀 이따 아침에? 아 저기 날짜가 안 넘어갔구나 아니 그 아침에 저 나오니까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찍 들어가서 아 또 장부모자님이랑 빨리 11시 반 되면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또 저희 방에서는 아 이 프로는 맨날 퇴근만 하고 싶어 한다고 아 그럼 제가 그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막 뜨겁게 흥분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보람에 넘치며 이게 뭐 저희 한 번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솔직한 이 프로가 좋죠? 아 참 한마디만 까먹었습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까지 오늘 밤 안까지니까 오늘 장이죠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매수하시면 배당을 배당 줍니까? 네 내일이 배당 낙일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까지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배당은 뭐 서너 번에 나눠서 주 네 번에 나눠서 만약에 이번에 못 받으면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하실 분들은 오늘 하시면 한 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주겠죠? 배당 수익률으로 보면 배당금은 뭐 그게 크지 않은 기업인데 항상 올려주는 기업이죠 배당금 제가 빠르게 확인해 드릴게요 배당을 얼마 주는지 배당금은 여러분들 얼마 했든 간에 땅파도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사실 거라고 그러면 지금 56센트 줍니다 56센트? 56센트 주가는 주가는 지금 244달러 약 한 0.2% 정도 주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전 이과라니까요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임치다 장우석 공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두 프로들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신발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 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해 친구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